에어널아! 여기, 여기 뚫려있다. 하나, 둘! 아 누구지 오늘 사부님 근데? 기운이 느껴진다 뭔가. 사부님! 저기요! 안대를 벗으세요. 벗어요? 어? 벗어? 어? 어? 벗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우와 뭐야? 어이 뭐야? 뭐야 뭐야? 와 이거 진짜 왕이다. 공에 온 것 같아. 대박. 뭐야 뭐야? 야 뒤에 봐. 뒤에 뒤에 뒤에. 어이 뭐야? 대박이다. 야 씨. 집사벅지에 스케일이 점점 커진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극이야? 뭐야? 뭐야? 어 왕이다 이거. 대박이다. 와 멋있다. 멋있다. 우와. 스킬 대박인데.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나 지금 진짜. 우와. 나 지금 진짜 약간 타임 멋있다고 온 거. 뭐야? 타임 멋있다고 온 거. 멋있다. 우와. 조선시대 같아. 대역제. 대역제. 와 멋있다. 멋있다. 이야 뭐야. 우와. 무사 무사들이야 무사. 이야 옛날 진짜 왕 된 거 같다. 우와 대박.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죠? 경복궁이요. 알죠? 경복궁. 네 경복궁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사부님이 만난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경복궁 전체를 저희에게 대관해주셨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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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ievable,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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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